오늘 제목은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실은 1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12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목숨을 건 설교입니다. 그냥 모든 회중을 모아 놓은 설교가 아니라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자들의 앞에 서서 말을 잘못하면 죽게 될 위험에 있는 듯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대적자들은 안진미가 일어난 사실 때문에 이들을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그들 가운데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바로 이스라엘이 죽였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부활의 진리를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겁이 나서 이들을 잡아주면 협박하려고 틈만 보이면 아마 죽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에 못 박힌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목숨 걸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를 믿습니까? 목숨 걸고 대답 안 하기로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대강 믿습니까? 아니면 대강 살아갑니다. 아니면 목숨 걸고 사업하십니까? 목숨 걸고 공부를 하시나요? 우리는 언젠가 무엇인가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베드로에게 집중해 보려고 그럽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이런 놀라운 모험을 하는 것인가? 그냥 적당히 피하고 적당히 나와서 보금증가하고 수많은 사람 만나면 되는데 그곳에서 말 잘못하면 단칼의 목이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인데 왜 그들 앞에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 앞에 당당하게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을 위해서 예수 크리스토 외에는 우리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심이 없다고 예수 크리스토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신 이름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바로 그 구원자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그들의 가슴에 놀라운 칼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제일 첫 번째, 베드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우리 모든 것을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가장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닥에 깔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불평도 하고 때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때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다 이리저리 자기의 삶의 의미를 보유하고 그리고 다 견뎌 사고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다음 주에 그 다음 인생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어지는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에 신경을 씁니다. 제가 지금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오늘 사진 촬영한 날인데 완전히 코비 다 헐었어요.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뭐가 걱정하면 헐 때도 있고 지나고 나면 딱지 떨어질 텐데 저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 인생의 삶이 마감이 되어서 어느 때 소류숲이 찾아오는 주민 부르심 앞에 죽인 문을 건너뛰게 될 때 내가 그를 위한 준비하고 되어 있는 것인가 죽음을 찾아오면 우리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과가 다 이별야 됩니다. 아무것도 과제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끝나고 모든 걸 다 상실하고 쌓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이별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고 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다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아보려고 뛰어나게 살려고 평안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삶 다음에 반드시 죽음으로 오는 것이고 그 죽음 다음에 놀라운 두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그 하나는 복된 삶이라 그러면 지옥은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는다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 중요한 것은 죽음의 다음의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나라의 땅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나라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두 나라에 갈 것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설교할 때 조신문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요. 민대비가 워낙 좋던지 안 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죽음의 얘기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 말하는 것은 짧고 굵게 살면 되는 것이 밀판상과 한몸 왕창하고 살면 되는 것이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음이 밤드에 찾아오는데 죽음 다음에 두 나라 천국과 지옥에 날아가겠다는 것이고 그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지금 정하는 것이지 죽어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못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 정한 곳으로 돼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심판받아 어떤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이라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악한이라는 사람은 심판의 부화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화로 나온다는 말은 죄가 있으면 심판받아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름만 하면 그냥 들어요. 그런데 제가 잘 쓰는 구절 요한계시로 2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자 하는 자, 행음하는 자, 행악자, 살인자,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 술수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풀에 던지 우리니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두 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타오는 유황풀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나와 무슨 관계냐?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으면 누구나 다 두 번째 사망으로 불리운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이 들어가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 2, 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죽음인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세창을 이처럼 독생을 이는 그를 믿는 자고는 멸망치 않고 멸망, 망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람 잘못 만나서 망했대 그 사람 이래서 망했대 정치하다 장난해 망했대 많이 말하는데 이 땅에서의 망함은 그렇게 망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망한 것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걸 정말로 망했다 그럽니다. 영원한 명일망임 이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감 구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그것을 가지 말라는 말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 눈이 범죄하고 눈을 빼어버리다 눈을 빼란 말은 두 눈을 다 빼라 한 눈을 빼서 오히려 한 눈 가지고 사는 불구자로 한 날 아래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따라 두 눈을 빼란 말은 빼란 말이 아닙니다. 원정에 가서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빼란 말이 아니라 제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곳은 구덩이도 죽지 않고 사람을 소금으로 치듯 할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잘못된 걸 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실수된 죄악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지옥만큼 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 마음을 품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까지 안 된다. 왜냐하면 지옥 가는 정원한 멸망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베드로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장론인처럼 잘 믿었는데 죽음 앞에 성령 다 찢어버리면 예수 믿지만 그렇게 죽어버릴 것인지 왜냐하면 죽음 다음의 세상이 훨씬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오 이 땅의 사례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절기가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구원을 강조한 이유는 이런 두려움만 선포하는 것이냐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 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동물처럼 죄짓고 살아가는 죄가 주는 잠시 계락 속에 끌끌거리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를 사랑해서 얼만큼요? 이처녀의 말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사랑은 그냥 이처녀의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하나님 아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다 말은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주게 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원한 망함 지옥까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는 저 사람 내 인생에 지웠어 그런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길 바라 우리 주님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다 지웠어 우린 살아가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것도 큰 인연인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이 교회에 목사가 돼 있다는 것이 저는 생각할수록 잠이 안 와요 깜짝 놀라요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중앙교회냐 내가 제일 싫은 단어가 중앙이거든요 저는 제일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저는 광주 재료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우리 때는 중앙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 대단히 죄송해요 중앙고등학교 나온 용서하고 들어요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제일 극장은 1류만 하고 중앙극장은 2류 두 번째 돌아올 때 하는 극장이에요 아 근데 어떻게 이름을 바꿨는데 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투표해서 된 거예요 저는 몰래 제가 베들이라고 썼는데 하나님 만난 곳 베들 우리는 베들레 돌아가자 근데 제 건 안 되고 중앙만 됐어요 쓰신 분은 쓰고 다른 교회도 가셨어 하나님 우리가 중앙 이름을 바꾸는 순간에 우리 교회를 중앙으로 세웠어요 이 지역의 딱 중앙이 저희 교회에요 믿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왜 이 교회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대 본 적도 없고 꿈꿔 본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장부에서 난 이 사람 지웠다 그 지운 마음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리십시오 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는데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는데 뭘 지우긴 지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지울 권리에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시는데 누가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인간을 지우고 내 인생에 뺐나 그런 말 괴롭히면 괴롭히면 당하면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면 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로의 교회인 것이지 원수를 사랑을 보여주는 저로의 교회인 것이지 우리가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의 목록에 사람을 지한단 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하지 않고 안을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지금 배도라가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서 제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술 십다일 먹힌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고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한 길에서 구원 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를 통해서 주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삶받을 우리의 죄를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노력해 봤습니다 혀를 깨물은 적도 있습니다 금식해 본 적도 있습니다 땅을 치고 울어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유를 만큼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옥과 인생을 운명을 바꿀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등하시지만 그 길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분에게도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뭐라고요? 두 번 강조는 내가 정말로 강조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버린 지옥을 믿는 자는 영세 놓고 심판하는 이 자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제발 나를 믿고 아버지를 만나 심판 맞춰면 영세는 얻어라 그렇지 않으면 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갔다라 하는 걸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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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못 받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는 그들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신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를 믿고 구원 받으면 좋겠다 정맘 나를 죽여라 그러나 너희를 구원 받아라 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세상에 나누고 살아가는 계절입니다 어떤 예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과 저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어떻게 그분이 죽으심이 내 모든 죄를 시키냐고 말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희미 집사람이 마음부를 빌렸어요 조건을 달아 한 달 안에 안 빌리면 제가 목을 내놓겠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 갚아 그런데 이두현 장노님이 대신 마음부를 갚아줬어요 그러면 제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 난 안 갚았는데 안 갚아도 갚은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대신 그분께서 죄값을 져버렸어요 값을 지불해 버리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조희미 집사람에게 만부를 빌렸습니다 못 갚으면 내가 조희미 집사의 종이 되는데 장노님이 저를 돈 주고 사버렸어 제가 만부를 갚고요 내가 목사를 돈 주고 사겠다 샀어요 그럼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두현 장노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장노님 너무 좋아하지 갑자기 막 조흡과 울고 그럼 비우지 막 좋아하지 이만큼 찢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샀어요 무슨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린 백불짜리가 만물짜리가 하나 예수님짜리 예수님 피값을 주고 주님께서 예배서 일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그분 것이고 그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진례를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구절 예수님 뭐라고 반합니까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이 믿으면 너는 구원해 드리라 있습니까 다른 조건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올해도 제 죄를 씌울 수도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과 인생을 저를 청구하도록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랍니다 라고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원주의 사상이 굉장히 반을 칩니다 무슨 예수만 구원이냐 그렇게 시시하게 왜 기독교가 편협하냐 어떻게 그래 야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 하나밖에 없냐 여러 곳 있지 않냐 그러죠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산을 올라가는 것 다릅니다 그건 비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맹자 훌륭한 분입니다 그들 통해 인격적인 수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작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옥 간 인생이 천국 가도록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나를 믿으면 극락하겠다 말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제 한국에 유명한 스님의 강좌를 제가 들었어요 요즘 불교 어떻게 가는가 참 재미요 아주머니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그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는 없다 믿는데요 없다 믿으면 없습니다 그게 불교야 굉장히 멋져 보이고 도탄은 같지만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가 편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 이름밖에 구원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십자가 보이는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분의 죽으신 만인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랄 만충 아버지 골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들 있는 곳에는 생명이고 아들이여 하나님 아들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이라 정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전에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분을 나를 믿는가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그가 죽었다 살리신 걸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구원하여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를 믿는고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부활한 주인을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고 그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걸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묻습니까 누구나 다 구원받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고주로 믿는 자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 그냥 쉽게 넘기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당신은 예수를 죽였어도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걸 좀 선포합니다 목숨을 걸고 갑니다 어떻게 우리 그냥 쉽게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 번쯤 정말 내가 성탄자는 내게 오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정말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 목회자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겠죠 목사님 목회가 어려우니까 빨리 오시길 바라시오 그러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제 막 짐 막 샀는데 다음 주에 입당 감사협의 채집 감사협 들었는데 주님 오시면 좋을까요 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에게 부활한 주님 여러분의 삶이 주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 신혼여행 준비해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면 안 되지 신혼여행 갔다 와야지 신혼여행 안 가신 분들은 신혼여행이 로망이겠지만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신혼여행이 별것이 아니라고 다 알아요 우리 집사람에게 신혼여행 물어보세요 신혼여행이 그렇게 재미있었냐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호텔 문 잠그고 울고 불고 했 사람이 이 남신한 사람이야 왜 울었고 신혼여행이 달콤하고 울었겠어요 저는 신혼여행을 9박 11일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리고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분이 정말로 기다려지는지 확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몇 가지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그 첫 번째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걸 강조했어요 그 첫 번째 선물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내 말을 듣고 날 보내신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사망의 생명을 이루는 심판이 제수합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지만 넓은 힘의 구원이 있어요 죄 가운데서 죄를 남는 것도 구원 받음이에요 믿습니까 귀신이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 받음이에요 믿습니까 바대며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거운 것도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악한 물질 문명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서 말씀대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도 구원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모든 모습이 삶의 위기 속에 풍랑 속에 추구하던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구원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평안과 안전함을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놓일지어다 삶의 위기에서 평안을 얻을지어다 앞길이 열릴지어다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은 다 접어놓고 다른 구원만 바라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분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감격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권세를 깼더니 그분의 십자가 보일 믿고 기도할 때 어둠의 역사 우리 가운데 물러가는 것이고 내 안에는 교만과 수치 열등과 다 물러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는 방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풍족이 구원 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순서는 내가 그분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 나는 올전히 죽는 하다 나는 할레일로 하다 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다음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변화냐 신문의 변화를 받습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단의 세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쫄개에서 하나님의 왕여 왕자여 공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꾸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신문의 변화를 받습니다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아버님이 동양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같은 피를 받았나 봐요 저는 이렇게 역사 이야기가 좋아요 역사 이야기 사극을 많이 보는데 사극을 볼 때 아직도 가슴에 맺혀 있는 게 뭐냐면 한 번 종이면 계속 종이잖아요 물론 장혜실 같은 사람이 세종도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쌍놈이지만 계급을 바꿔줬지만 한국 조선시대 고려시대 한 사람이 종이면 영원히 종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종입니다 우리 박위원 목사님은 정말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잘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태어났어요 우리 조상 이성계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셋이에요 이성계 태종 세종대왕 우리 족보의 세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태어났으면 저는 골치 알팠을 거예요 저는 세종대왕의 부인이 열아홉이 있는데 열일곱 번째 부인의 아들이 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다 소양대군 때 제주도로 취향 갔어요 저는 태어났으면 제주도에서 태어났겠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건너편에 보세요 건너편 흰두교가 있어요 저는 나쁜 것들입니다 우리가 존경은 인간으로 존중해 주지만 어떻게 인간에게 계급이 있어요 계급은 죽어도 못 박혀 인도 계급은 죽어도 못 박혀 이두인 장르님 인도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한 거 말씀해 봐요 인도에서 태어나면요 잘생긴 완전히 인간이 전부 다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 만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왕같은 재생이고 빛과 소금이고 그분의 아들과 땅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누릴 청구권, 피보호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이 이런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 실어서 다른 나라 가고 싶은 분 손 한 번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미국에 실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고 싶은 손 한 번 미국이 어렵지만 미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타민족을 인정해 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이미 이민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이 됩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 사는 것 자체에 감사하세요 아니면 하지 말고 다음 주에 감사한 거 마세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니 노마수 6장 22장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로 열면 얻었지만 우리는 옛날에 사단이 종인데 하나님께 종 하나님에 속한 종이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책임지는 인생입니다 종은요 돈벌 저희들이 다 먹여 살립니다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베드루스 2장 10장 똑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오 전에는 궁리가 어찌 못해 이제는 궁리를 얻은 자 이제는 우리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전에는 사단의 백성인데 멸망받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떠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왜 사람이 죄를 지금 지옥 가냐고 하지 말게 하지 지옥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옥은 사단을 루시퍼를 묶어놓을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에 속하면 사단에 속한 백성은 거기 가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원래 죄 많은 사람을 만들려고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잡아 묶으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루시퍼에 속하면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백성이었다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궁유 입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토를 믿으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선물을 주느냐 구원해 주십니다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분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해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크리스토를 내 삶의 구조로 믿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지만 그분의 도시통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조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 성질 내 판단 나를 인도하는 것이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 고백해 볼게요 정말로 성령이 인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순간에 아 아니구나 저 사람도 성질대로 사는구나 그런 목회는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그런 일들이 제 목현장에 있을게요 없게요 권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있습니다 고백한 것 보니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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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적하면 이렇게 불을 풀어서 이렇게 참 정말 믿는 사람이 꼭 그래요 아 저분은 정말로 앞으로 귀하다 그러면 야 너 사람 너무 의지하지만 나 너무 의지하 그런 하나님 뜻으로 그가 그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보여줄 때는 정말 목회의 자신이 없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깨닫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믿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진리 이렇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건 베드로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안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성질 충만한가 내 생각 내 고집도로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한 자입니다 출행당을 지은 두려움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함을 보고도 쪽팔려서 도망쳐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40일 동안 출행과 함께 공부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안진별 이렇게 세웠습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설교하면 수천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주님의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닙니다 차를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이번 성탄절에 만약 예수님이 너에게 선물 주길 원하시면 뭘 주길 원하냐 그러면 엄마 나 원하나 사줘 그러면 사탄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애들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생각하시고 가르쳐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답을 미리 다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집사야 권사야 장노야 목사야 내가 이번 성탄절에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꼭 성령 충만 받을까 봐 말을 하다가 말아 답은 간단해요 저에게 성령이 충만 남아 주십시오 성령이 하는 대로 살아가 주십시오 성령이 내 입술이 되고 성령이 내 눈이 되고 성령이 내 눈이 되고 내 손이 발이 되어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꿈이어야 되고 가장 귀중한 선물이야 이걸 가르쳐야 되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야 우리는 그냥 성령 받고 방언이나 하고 연이나 하고 적당히 그 정도 정말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세상 나를 보고 당신이 예수야 그랬으면 좋겠다 손 한 번 들어 이거 없잖아요 이거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다 현빈처럼 살고 싶어 누구처럼 살고 싶지 다시 한 번 천천히 내가 너무 빨라서 못 들으면 천천히 말아야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충만함 주셔서 정말 남이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손 한 번 들어 늦게 드신 분은 뭐 때문에 늦게 드십니까 제 목교 현장에서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 받을까 봐 겁내는 분이 많아 우리는 그냥 적당히 몸 아플 때 기도하면 낫고 뺏어 기도할 때 방언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서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그 정도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아니 권한다고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라 그러지 않고 너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지라 우리의 십자가는요 주님의 권한당한 죽음과 달라요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은 주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거예요 찬양대원들이 그냥 찬양을 다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찬양하는 건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건 성령 충만함을 찬양하는 것하고 그냥 찬양하는 건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 성탄절에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간절한 건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성령이 말한대로 말할 것이고 성령이 하라면 말할 것이고 쓰라면 쓸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성도의 자녀에게 대함을 사라고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선물 안 봐줬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선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절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달라스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올수록 예전에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장마가 많이 들어요 태풍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 앞에 있는 보통 때는 물이 졸는데 갑자기 막 강에 대해서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심지어 심지어 막 돼지가 막 떠나라고 막 그런 거 어릴 때 가면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는 어느 날 집이 다 침소했는데 헬기 하나가 위에 떠서 밑에 생명추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타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꾸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쳤냐 자꾸 가다가 떨어지면 줄거리면 죽는데 그리고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어차피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거친 홍수의 물결 속에 우리에게 내려온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크리스텔입니다 그 생명줄을 잡아야 합니다 잡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내 이름이 생명을 기록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고 그 다음에 사업이고 그 다음에 데이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언제 올 것인데 어떤 사람은 평생 병원 안 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남에게 돈 한 번 꾸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소리 없이 순서 찾아오고 그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호밖에 없습니다 그 땅은 살아있는 이곳에서 지금 오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땅은 생명줄이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그분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신문에 변화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가하신 걸 믿습니까? 아무나 했으면 그렇다는 걸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돼도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느낄 때 얻어 하나님을 느낄 때